자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베이비도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홀더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베이비도지는 드디어 바이낸스의 상장을 이뤄냈죠. 바이낸스 상장 이외에도 엄청난 호재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호재 관련 뉴스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베이비도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단 바이낸스 상장 이후 6군데, 7군데 이상의 거래소 CX에 상장이 되면서 줄줄이 잇따른 CX 상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업비트와 빗썸, 원화 마켓 상장밖에 없다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베이비도지의 바이낸스 상장은 사실 상장 발표가 나기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PDF 파일 기억하실 겁니다. 이 PDF 파일 안에는 발표되지 않은 상장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은 받아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거고 자, 이 밈코인 떡상정보 PDF 파일입니다.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밈코인의 상장, 펌핑 관련 미발표 정보들이 들어있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보가 들어오게 되면 제가 매일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베이비도지의 바이낸스 상장 소식은 물론 썬도구의 코인원 상장 소식까지 굵직굵직한 상장, 미발표 상장 소식들이 이미 파일 안에는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표된 소식들은 제가 삭제를 하고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96-1376번으로 베이비라고 연락 주시게 되면요. 이 밈코인 떡상정보 PDF 파일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제가 해외에서는 650달러를 받고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85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1982분께서 별점 5개의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모두 별점 5개를 남겨주셨어요. 그만큼 돈이 되고 고급 정보가 안에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별점과 후기 개수만 봐도 증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다는 거. 자, 베이비도지 트위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소식 있죠. 퍼피펀. 아, 제 예측이 틀렸어요. 저는 베이비펀인 줄 알았는데 퍼피펀이네요. 아직까지 뭐 오픈은 된 거는 아니고 커밍순 이렇게 되어 있죠. 음... 트론의 창립자 저스틴선이 이제 개발한 밈코인 발행 플랫폼 썬펌프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24년 상반기에는 솔라나 밈코인이 밈코인 시장을 주도했다고 한다면 지금 하반기는 트론 기반 밈코인들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썬펌프가 사실 뭐 매출이 뭐 100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다투어서 이러한 밈코인 발행 플랫폼을 지금 개발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스위코인의 무브펌프트와 발표가 됐었고 오늘 주피터, 주피터 쪽에서 이제 발표를 한다 그랬고 베이비도지도 바로 개발에 착수를 해서 이렇게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홀더분들이 조금 중요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퍼피펀 같은 경우는 이 밈코인을 발행하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수익이 나게 됩니다. 이 수익을 활용해서 베이비도지를 소각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재단도 베이비도지의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재단 물량, BSC 본체의 물량을 소각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 홀더분들이 계속해서 꿈꿔왔던 바이낸스 상장은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대규모 소각만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알트코인의 불장 타이밍에 베이비도지는 다시 한번 신고과 경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소식들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상장이 이루어지고 있죠.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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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몇 군데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업비트와 빗섬에만 상장이 되면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썬펌프에서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는 썬도그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공식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사실 이들이 어떤 기술적 협약을 했는지는 발표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두 밈코인의 만남이 가격적으로 충분히 좋은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스틴 선의 썬펌프 측에서도 썬도그에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썬도그가 1티어 거래소 바이낸스와 OKX 같은 1티어 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비 도지 같은 경우도 썬도그와 협약을 통해서 더욱더 가격적인 상승을 꿈꿔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 베이비 도지는 곧 솔라나 체인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썬도그와의 협약이 잘 지켜진다고 한다면 트론 기반으로도 출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상장이고 여기도 상장이고 다 상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상장을 축하하는 의미로 베이비 도지 재단 측은 이제 수동으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베이비 도지 토큰을 소각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재단 측도 소각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올해 다시 한번 베이비 도지가 신고가 경신을 위해서 달려갈 것으로 보여지는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2962376번으로 베이비라고 문자 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모든 것들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가 굉장히 영상 제작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